자 다음은 문제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에서는 일단 단면은 원형 단면이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의 시장비가 100이다 했습니다. 그때 기둥의 지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담보 조건 상태가 양단 심지 기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비 람다에 대한 약이죠. r분의 kl 공식이 되는데 r은 회전밤경이죠. r은 a. 회전밤경으로서의 기본 공식. 원래 일반식은 루트의 a분의 a가 되는데 원형 단면일 때. 원형 단면일 때 회전밤경 r은 바로 4분의 d. 지름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d인데 4를 그냥 바로 올려버리면 4에다가 kl. k는 유효결의 교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둥 지름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원형 단면일 때는 시장비 람다에 대한 일반식 d분의 4kl. 저 4는 4분의 d. 분분수에서 분모 있는 4를 분자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공식이 바로 떠오르면 좋죠. 바로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에서는 이게 시장비가 100이죠. 람다가 100. 지름 d이 4. 그 다음에 양단 흰지 기둥이기 때문에 유효결의 교수 k값은 1.0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4m이니까 400cm가 되겠죠. 단위가 cm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d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d가 16cm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수를 주는 문제로서 틀릴 이유가 없죠. 간단하게. 바로 이런 연습이 다이렉트로 되어 있다면 좋죠. 만약에 이때 참고로 이때 폭이 b이고 높이가 h인 직사각형 단면이다라고 한다면 뭐다. 시장비의 란드는 r분은 kl인데 이 경우에 회전방류의 r은 뭐다. 2루트 3분의 h죠. 이때 그냥 이렇게 바로 설을 수 있으면 좋죠. 이 루트 3을 갖다가 분자로 올려버리는 것. 그렇게 참고 삼아서 준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반드시 득점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원래 좌고락적인 데서 물었습니다. PCR에 대한 문제죠. 이때 기본적으로 이때 kl제곱에다가 pi제곱에 ei로 가거나 또는 뭐 l제곱에다가 강도계수 n으로 가거나 뭐 그냥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지지조건이 아 일단 고정이죠. 타단자유 이렇게 해왔습니다. 즉 캠틸레버기둥이죠. 이른바 캠틸레버기둥 되었습니다. 캠틸레버기둥일 때는 그냥 어느 쪽 가더라도 관계없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더라도 n이 4분을 내니까 4l제곱분에 파일제곱에 파일제곱에 이하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충분히 득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 아 이거 뭐 최대 진단력 예 뭐 정답 2번이죠. 지금 뭐 이때 요 예 그 2번하고 1번과 2번이 아 예 잠깐 요거 2번은 3이죠. 여기다가 바로 할까 예 2a분의 3의 보이로서 이렇게 가는 문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예요. 이런 사각형 단면에서 예 중립측 점단 응력도죠. 점단력 예 보이가 이렇게 작용할 때 응력도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중립측에서 최대가 되겠죠. 이 최대 전달 능력 예 2a분의 3의 보이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점수를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보는 순간에 정답 2번으로 체크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 점수가 여행 2 1 2 아 2 1 2 2 3